오... 안녕하세요 나이스 미친 르바이팅 파이팅 여기서 에이스가 뭐야? 로빈이죠 로빈 문완보다도? 네 전보다 빠른거같아요 어? 선수준 출신 문완도 잘 선수준 출신이고 그러고 중국의 수영 영웅 수영이랑 같은 수영장 같은 물에서 훈련을 한 거야 근데 재훈이한테 그때 간바라 차로 져가지고 이재훈이 앞섭니다 이재훈이 앞섭니다 이재훈이 앞서 들어옵니다 예체능 트레스님 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울지는 않았겠지? 울지 않았는데 근데 잠을 못 잤어요 그나마는 속상해가지고 오늘 그래서 훈련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좀 연습했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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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수하러 왔대 글로벌연합팀 샘 해밍턴 줄리안 잭슨 로빈데이어나 문한 시현 오타니 류헤이 1등 할마먹고 예체능팀만 이기면 됩니다 예체능팀만 이기면 되잖아 다시 정리하고 나가 있겠지 됐습니까? 자 개인 생각 말고 팀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가져왔으니 우리 꼭 이길 겁니다! 싹쓸이 형! 뭐 준비됐어? 태평양했거나 인도형했거나 인도형했... 다시 할게요. 태평양했거나 인도형했거나 인도형했거나 서라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우리 팀의 이재윤, 문한, 정성윤, 송경일, 황성웅 다섯 명의 영자 간 대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참몽 이재윤 선수고요. 이재윤을 위협하는 또 네 명의 영자들이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재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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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합니다. 결과를 냈어요. 본인의 기록을 능가하면서 이재윤, 출발 괜찮았죠? 아, 스타트 좋았습니다. 이재윤 선수 수급과 좋습니다, 지금. 이재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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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윤 선수가 아주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느낌이에요. 이재윤은 좋아요. 저희는 허리 이상 앞서가고 있거든요. 이재윤이 지금 현재 2m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. 결승선이 약 10m 남았습니다. 결승선이 약 10m 남았습니다. 대구의 우승자로 누구일까요? 아, 마지막 스포트 해야죠. 마지막 스포트. 자, 조금만 힘을 낳으면 좋겠습니다. 이재윤 5m 남았습니다. 이재윤, 먼저 들어 봅니다. 이재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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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레인, 글로벌 연합팀. 차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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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합니다. 좋다. 이재현 선수 좋아요. справ지. 좌. 사. 그렇습니다. 1번 레인의 이재현 선수가 스포츠를 올리면서 가장 앞서나왔구요. 4번 레인의 문한 선수, 그리고 2번 레인의 정성 윤 선수가 그 뒤로 잇고 있습니다. 2번 형자 강민혁 선수가 가장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뒤 이어서 김민규, 잭슨, 이경순으로... 자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대빈 로봇 박수, 란땀 박수, 란땀 박수 란땀 박수, 란땀 박수, 란땀 박수 란땀 박수, 란땀 박수, 란땀 박수 1차 enckel 2차 헉 2차 헉 1차 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